작품의 문화 식정 신발 늑 문학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상갑품 없는 남자분 성빈이 유명 성빈이 느끼거든요 언제부터 엄지 나 왔지 내줄다는 여자들이 늘어났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떠보기 위한 손맘인걸 난 다 알아 너와 나는 오래 친구를 뿐 날 피곤하게 해 다른 여자들의 말에 자꾸 니가 신경쓰여 니 맘이 궁금해 더 좋아해 그녀가 전해달래 그댈 왜 난 반대로 말해 진상하지 난 몰랐었지 가째로 생각해 널 난 좋아해 그리 널 원해 너보다 멋진 사람 없는걸 더는 맘에겠어 난 널 좋아해 너와 잘되게 도와달라는 그 부탁들도 난 짙었어 착하던 내가 너 때문에 점점이 기적이 되는 것 같아 너는 나의 오랜 친구인데 나조차도 모를게 다른 여자들의 말에 자꾸 니가 신경쓰여 니 맘이 궁금해 더 좋아해 그녀가 전해달래 그댈 왜 난 반대로 말해 진상하지 난 몰랐었지 다째로 생각해 널 다째로 생각해 널 널 좋아해 그리 널 원해 너보다 멋진 사람 없는걸 저든 널 믿었어 넌 못 서툭해 넌 알잖아 우린 가장 편한 사이란걸 그 누구도 나도 나보단 안 돼 네 맘도 풀었잖아 좋아해 내게도 말해줄래 근데 왜 넌 웃기만 했니 참 이상하지 난 몰랐었지 결국 난 너야만 해 좋아해 좋아해 그녀가 전해달래 그념 내게는 반대로 말해 진상하지 난 몰랐었지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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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 널 좋아해 그념이 넌 너무난뿐 너무난뿐 나는 남들겠어 넌 날 좋아해